중국인이 입에 달고 사는 찐 중국어 1. 져줘서 고마워요. 봐줘서 고마워요. 청랑 2. 돈 있으니까 참 좋다. 3. 앞으로 기회가 많습니다. 오늘만 날입니까? 다음에 봅시다. 4.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. 5. 기다림 불어민 네요. 6. 귀를 씻고 공손히 들어요. 지금 경청하고 있습니다. 7.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8. 단윤 루치 8. 그게 어디 말처럼 쉽습니까? 9. 단윤 루치 9. 액대만 샘 치세요. 10.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. 10. 술 기운을 못 이기겠어요. 취했어요. 10. 부승 조 리 10. 지금은 옛날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. 예전의 내가 아닙니다. 10. 진피 시비 10. 진피 시비 13. 성의를 무시하면 예의가 아니지요. 밥을 산다는데 맞을 수 있나요? 13. 성의를 무시하면 예의가 아니지요. 밥을 산다는데 맞을 수 있나요? 11. 성의난취 14. 성의난취 14. 당신이 있어 참 다행입니다. 15. 그건 아니죠. 잘 모르시는 말씀이세요. 16. 이 말은 사실입니까? 그게 사실입니까? 17. 오케이. 꼭 그렇게 합시다. 18. 말하자면 길어요. 19. 용건만 간단히 말합시다. 긴 말 안 할게요. 짧게 말할게요. 20.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?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. 21. 정말 멋져요. 짱이에요. 21. Awaiting. 22. 중독되죠? 죽이죠? 23. 너무 찌질해요. 겁쟁이 쫄보예요. 24. 가만히 좀 있어요. 까불지 마요. 25. 그만 좀 해요. 작작 좀 해요. 26. 이번으로 마지막입니다. 다음부터 이러면 안 됩니다. 27. 괜히 꼬드기지 마세요. 속이지 마세요. 사기치지 마시라고요. 28. 진짜 싸나이네요. 완전 상남자군요. 29. 뺑지 시내에 허풍 떨고 있네요. 30. 만족할 줄 아세요. 만족하세요. 30. 이 방법이 통할까요? 이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요? 31. 밥대가 되었네요. 식사시간이 되었어요. 31. 피해가 될 수 있나요? 33. 당신은 가질 자격이 있어요? 34. 참 뒤끝 있네요. 35. 당연히 좋죠. 완전 연락 땡큐죠. 36. 하늘의 별 따기에요. 37. 말 다 했어요. 38. 당신이 뭔 상관이에요? 39. 당신이 뭔 상관이에요? 39. 당신이 뭔 상관이에요? 40. 당신이 뭔 상관이에요? 40. 당신이 뭔 상관이에요. 终于派上用场了,终于派上用场了,终于派上用场了. 40일, 지하철을 거꾸로 탔어요. 地铁坐反了,地铁坐反了,地铁坐反了. 地铁坐反了,地铁坐反了,地铁坐反了. 40일, 나 발 냄새 안 나요. 我没有脚臭,我没有脚臭,我没有脚臭. 43. 얼마나 서민들에게 인기가 많으신데요? 亲서민족이에요, 대중에게 인기가 많아요. 您多接地气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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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4. 무슨 바람이 불어서 여기에 온 거예요? 什么风把你吹到这儿来了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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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5. 무슨风把你吹到这儿来了? 他的笑点很低. 46. 발이 지났어요. 47. 정말 시중 들기 힘드네요. 정말 비위 맞추기 어렵군요. 48. 천지신명이시요. 정말 감사합니다. 49. 감정적으로 일처리하지 마세요. 50. 작은 이를 크게 만들지 마세요. 50. 참 잘하셨어요. 50. 자, 여러분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 볼까요? 50. 자요.